올해 바이오 기업 중 가장 처음으로 IPO에 나선 오상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날 오상 헬스케어는 공모가 2만 원보다 46.75% 오른 2만 9,3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체외진단 제품 개발 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자기혈당 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코로나19 항원체 진단 키트 등입니다. 코로나19 제품으로 매출이 편중돼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공모금과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 신제품 출시, 설비, 자동화 확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